한국국토정보공사 소중한 나 소중한 나 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비구니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대에 출가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60여세가 다 되신 평생을 수행생활을 하시고 아주 맑고 깨끗한 삶을 사신 비구니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대구에 계세요 대구에 계시고 법명이 정진스님입니다 아마 정진을 열심히 해라 해서 아마 그렇게 법명을 지어줬나 봅니다 정진스님이라는 비구니스님이 계시는데 비구니스님께서 물론 저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지만 또 우리 소나무 완전 광팬이세요 그래서 항상 초창기 소나무 초창기에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너무 잘 들었다 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랑해주시는 소나무 애청자이십니다 며칠 전에 비구니 정진스님께서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스님 하면서 이렇게 공양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또 오랜만에 배에서 그런지 되게 저도 마음이 힐링되고 또 즐겁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은사스님하고도 좀 인연이 있으셨거든요 비구니스님께서 그래서 저희 은사스님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 은사스님과 차를 마시다가 은사스님께서 얼핏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면 정말 신비한 가피가 있다 그래서 저기 비구니 정진스님 그분도 젊었을 적에 참성 공부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게 불현도 떠올라가지고 이제 비구니 정진스님께 스님 제 예전에 은사스님이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기도하다가 기도가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선생님 너무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문에 써먹게 조금 좋은 내용이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청을 드렸죠 막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아유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그 당신이 젊었을 적에 기도가피 기도하셔서 그 불보살의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슴에 꽂고 이렇게 메어 두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썰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광으로 아세요 비구니슨께서 이제 10대 후반에 출가를 하셔서 처음에는 강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경공부를 하셨답니다 경전공부를 하시고 이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부처 조사가 되겠다 도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선방에 가서 참선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원래 이제 뭐 좀 키도 작으시고 몸도 이렇게 호리호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혈픈 몸매이신데 그러니까 막 강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세요 막 뼈가 막 이따만 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 발이 무슨 소두둑농 발 같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간혈픈 스타일이시거든요 야리야리한 그런 스타일이신데 너무 참선을 무리해서 밀어붙이시다가 극심한 상기병이 걸리십니다 상기병이라고 아세요? 모르는데 어... 막 이러면 무조건 어... 이러세요? 상기병이 우리 몸의 심장 콩팥의 시원한 기운은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심장의 따뜻한 기운은 발 단전하고 발 아래로 내려가서 수승화강이 돼야 물의 시원한 것은 위로 올라가고 불의 뜨거운 것은 발밑으로 내려가야 완전한 건강체가 된다 그래서 두한 조결이라고 들어보셨죠? 두한 조결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상기병의 상이 윗상자에다 기운기 자예요 지가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한 조결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뜨거워지고 발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일종의 기운병이죠 기병 이 상기증이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도저히 참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20대 후반에 참선 공부를 하다가 20대 후반이면 한창 젊을 때잖아요 젊을 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조이고 온몸에 다 그냥 기열이 다 막혀버리니까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업장 소매를 해야 되겠다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웠답니다 부처님 불보살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제 몸에 병이 사라지고 다시 참선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이 상기병이 사라지지 않고 참선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대단하죠? 옛날에 그런 서리빨 같은 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까이 거 공부 안 하면 또 어떤가 뭘 또 죽이긴 죽여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님 저를 살리시려던 제 상기병을 낳게 해주시고 다시 참선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상기병이 낫지 못하고 참선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위주로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위주로 하면서 삼천배도 하시고 이런저런 기도를 함께 병행하면서 계속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대요 2년 정도가 지나서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 저 남의 보리암이라는 관음 도량이 있어요 다들 가보셨죠? 좀 가보세요 또 이제 대답도 안 하네 아까는 억지로라도 예 하더니 대답도 안 해 남의 보리암 알아요? 몰라요? 솔직해서 좋다 남의 보리암이라는 유명한 관세음보살 기도 도량이 있어요 남의 보리암에 가서 연불 기도도 하시고 남의 보리암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 경상북도에 불령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불령사 그 불령사라는 절에 가서 역시 모르죠? 대답도 시원하게 하시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불령사라는 절에 가서 하루에 삼천배씩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며칠 동안 하루에 삼천배를 했대요 근데 워낙에 몸이 허약하시다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밀어붙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피로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몸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래도 좀 지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쉬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 울진 여러분 울진 아시죠? 울진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조그만 암자가 비게 생겼답니다 그 암자가 비어버려가지고 거기 소개를 받고 그 울진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 들어갔대요 거기에 이제 비군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비군이 스님 세 분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짜가지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나눠가지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갖고 피곤한 몸을 좀 치료를 해가면서 비군이 세 분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는데 며칠 후에 그 세 분 기도 스님 비군이 스님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멀리 외출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멀리 외출을 나가니까 절에 비군이 스님 몇 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에서 하나 빼면 둘이죠 이 정도는 알잖아요 비군이 스님 자기까지 두 명이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 그 늦은 밤에 비군이 스님 달랑 둘만 있을 거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잖아요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또 흉흉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공포 영화 보면 무섭다 무섭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보다 무서운 게 뭐다? 사람이 무섭잖아요 저는 살면서 귀신 때문에 사람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리고 비군이 스님 두 분 있어도 그 암자에서 여자 스님 두 분이 있으려다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야 여기 마을에 여기 절에 자주 오시는 보살님 그분 불러다가 셋이서 같이 자자 무서우니까 같이 자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보살님 댁에 이렇게 가가지고 보살님 오늘 하룻밤 우리 셋이서 같이 자요 하려고 그 보살님 집에 딱 갔는데 그 보살님 집에 이렇게 통이 있는데 통에 민물고기가 다섯 마리가 이렇게 통 안에 물속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꿈뻑꿈뻑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정진스님이 이 비군이 정진스님이 보살님 보살님 이 물고기 뭐 했을 거예요 했더니 얘 잡아먹을 거예요 이러더래요 비군이 스님이 잡아먹을 거예요 이러니까 비군이 스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줘 이랬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 어차피 먹어치울 바에 나한테 팔아요 이랬답니다 나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스님 얼마에 드릴게요 이래서 돈을 이렇게 몇 천 원을 주고 다섯 마리를 샀대요 그럼 비군이 스님이 이 다섯 마리 이거 물고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구워먹었을까요? 볶아먹었을까요? 그렇죠 방생했겠죠 앞에 있는 강뚝에 가서 물고기 다섯 마리 이렇게 방생해줬답니다 아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생을 해준 뒤에 보살님을 데리고 절에 올라가서 정진스님 자기를 포함해서 비군이 스님 한 분이랑 그 마을에서 올라온 보살님 한 분이랑 셋이서 한방에서 이렇게 같이 침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새벽 예불 나가야 되니까 일찍 잠이 들었겠죠 딱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밖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대요 꽉꽉꽉꽉꽉 하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폭우가 쏟아지다가 이 정진스님에 막 잠이 드는데 급체를 했는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정신이 인사불성이 돼버린 거예요 호흡곤란이 이렇게 옆에서 무섭잖아요 옆에 있던 비군이 스님하고 보살님이 바로 동동 구르면서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몇십 년 전에 울진 시골이며 병원이 있겠어요 앰뷸런스가 없겠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우리 그 드라마 보면 전화기 이렇게 옆에 따다다다다 돌리는 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죠 옛날 그 전화기가 있었대요 지금은 보기도 어려운 골동품인데 따다다다다 돌리면 어디로 통하면 그 마을 이장님 댁에 통한대요 절에서 따다다다 돌려가지고 이장님이 딱 받으니까 우리 스님 죽게 생겼다고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사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장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가 이 근처에는 병원도 없고 사람을 보내줘니 지금 밖에 비가 너무 심하게 쏟아져서 사람을 절까지 보내줄 수도 없다 어떻게 아침까지 비가 멈출 때까지 아침까지 좀 버텨봐라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뭐 어떡해요 옛날에는 차도 없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진스님은 호흡곤란에 온몸에 마비가 돼서 얼굴이 싸얗게 질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 보살님하고 옆에 있던 비구스님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스님이 이제 너무나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수행자답게 죽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을 쥐어짜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딱 참선하는 가부자 자세를 틀었대요 딱 참선하는 자세를 딱 틀고 그래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고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수행자답게 죽자 하고 이렇게 가부자를 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서 자기를 간병해주던 그 비구니스님하고 보살님이 앞에서 앉아서 졸음에 취해가지고 온몸에 막 흔들리더래요 막 졸려가지고 근데 그 조는 모습이 이 정진 비구니스님이 그렇게 서운하기가 짝이 없더랍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졸음이 올 수 있을까 잡이 올 수가 있을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보다 못해서 자기가 그냥 자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버텨볼 테니까 그냥 주무세요 하니까 자요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불 위에 발라당 누워가지고 비구니스님하고 보살님하고 코를 굴면서 자더래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야속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섭섭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려나 그래 사람은 뭐 모르죠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완전히 비구니스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딱 버티고 있는데 막 그냥 호흡은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온몸이 마비가 돼버리고 정신은 완전히 혼미해져 버린 상태에서 그때 한 새벽 2시 때였던 걸로 기억한대요 한 새벽 2시쯤에 눈이 완전히 이제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띌 수도 없었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힐 직전이었대요 갑자기 귀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방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혀를 뚫려야 돼 혀를 뚫어야 돼 혀를 뚫어야 돼 귀혀를 뚫어야 돼 막 이런 소리가 고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눈은 못 뜨고 누가 사람이 찾아왔나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장님이 사람 보냈나보다 너무 걱정돼서 사람을 보냈나보다 하고 있는데 막 방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귀혀를 뚫어야 돼 살려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누가 자기 몸을 이렇게 주무르는 느낌이 들더래요 웬 남자가 이렇게 주무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몸에 마비가 되니까 아마 자기 마비를 풀어주려고 주무르나 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이 막 혼미하니까 막 인사불성 상태니까 이게 꿈인지 착각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가더래요 정신이 혼미해서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누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은 감은 채 눈을 띌 수가 없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은 채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더 넘어 보니까 웬 남자 손이 이렇게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딱 촉감이 잡히더랍니다 어 이거 꿈이 아닌가 보네 근데 누가 자기 몸을 이렇게 주무르는데 근데 그래도 누가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누가 왔는지 궁금해서 그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억지로 온몸에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 눈에 딱 떴대요 눈에 딱 떴는데 눈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비 오는 날 웬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시커먼 흑발같이 시커먼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이렇게 쫀매가지고 귀신 옆에서 귀신 귀신 그러네 쫀매가지고 자기 여기 어깨에다가 딱 긴 머리카락을 딱 이렇게 걸친 채 하얀 옷을 입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앞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이면 눈을 뜨면 꿈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자기 보면 눈을 떴대요 눈 딱 뜨니까 하얀 옷을 입은 머리가 치랑치랑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옆에 웬 남자가 자기 몸을 이렇게 주무르고 있더랍니다 아 기여를 풀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또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또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는 남자가 궁금하잖아요 의사가 왔나 누가 왔나 그래서 또 억지로 억지로 눈을 딱 떠서 옆을 쳐다봤더니 머리가 짧고 눈은 동글동글하고 온 얼굴에 그냥 털이 턱수염이 가득한 그 장비같이 생긴 남자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주무르더래 안마하듯이 그리고 다시 눈을 이렇게 감아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져서 시간이 갔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완전히 온몸에 탈진을 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안마해주는 것만 겨우 느꼈답니다 그렇게 언제 시간이 흘렸는지도 모르고 딱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아침이더래요 환한 아침인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도 안 보이고 그 얼굴에 턱수염이 가득한 남자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아침 6시더래요 아침 6시에 그래서 새벽 3시에 새벽 예불인데 아침 6시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시시 일어났는데 온몸이 이렇게 개운하더래요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자고 있었던 보살님하고 비구니스님도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서로 마주 보면서 어머 새벽 3시 새벽 예불 우리 놓쳤네 막 이러면서 어머 벌써 아침 6시야 우리가 얼마나 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정진스님이 비구니스님이 여기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랑 그 턱수염이 가득한 그 남자분 어디 마을로 내려갔어요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여기 아무도 안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스님이 아니라고 마을에서 사람을 보내준 것 같다고 그 여자 한 분이랑 남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남자분이 자꾸 막 기혈을 돌려야 된다 혀를 뚫어야 된다면서 자기 막 뼈를 막 마사지해줬다고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여기 아무도 안 왔다고 그리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누가 올라왔겠냐고 여기를 아닌데 아닌데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리고 꾸밀까봐 해서 눈까지 두 번이나 떠서 사람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스님은 스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새벽 3시에 예불을 하는데 예불 시간 놓치면 예불 시간 놓쳤는데 오늘 퉁치지? 이런 심정이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늦게라도 일어났지만 부처님한테 가서 새벽 아침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새벽 예불은 놓쳤지만 우리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아침 인사 올립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부처한테 아침 인사 올립시다 해서 그때 아침 6시에 이렇게 다들 신발을 신고 셋이서 법당에 싹 들어가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를 올렸는데 정진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눈길이 저쪽 어디 한 군데로 저절로 눈이 딱 꽂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면 불상도 있고 뒤에 탱화가 있잖아요 탱화가 가운데 불상이 있으면 옆에 신중탱화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신중탱화는 신중은 우리 불교를 지켜주는 호법신장을 뜻해요 그래서 장군들 있죠 하늘 장군들 하늘신 하늘신의 장군들을 우리 불교를 보호해주는 호법신장들을 모셔놓은 곳이 신중탱화라고 하는데 그 신중탱화에 보면 온갖 모습을 한 하늘색의 신들의 모습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절마다 가면 그 이제 신중탱화가 있는데 그 정진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그 신중탱화에 딱 닿았는데 머리에 망치를 때린 것 같이 충격을 받으면서 어머 어머 자기도 말문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그 신중탱화에 머리는 짧고 눈은 동글동글하고 얼굴에 시커먼 턱수염으로 가득한 남자가 딱 하니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100% 똑같냐면 새벽에 자기 몸을 주물러주던 그 남자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하대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흰옷을 입은 여자랑 자기 옆에 앉아있었던 그 남자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대요 순간 너무나 놀래가지고 머리를 싹 스치는 생각에 내가 평소에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와주신 분은 누구고 배기관음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배기관음이라고 해서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관세음보살님이 와주셨고 나 내 기여를 뚫어야 된다고 안마해주던 그 턱수염이 가득한 그 남정냉은 바로 호법신장님이었구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구해주신 거구나 라고 가슴을 떵하니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느낀 게 그때 자기 간병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졸음에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괜히 야속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아 관세음보살과 호법신장이 내 앞에 놔두시려고 저 두 사람을 일부러 재운 거구나 그러면 평소에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아픈 사람 놔두고 조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졸음에 취해서 눕혀놓고 내 앞에 인사불성이 된 내 앞에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오셨고 저 신중탱화하고 똑같이 저 그림에 그려진 호법신장님이 오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거구나 라는 그 불보살의 가피를 30대 초반에 영역하게 분명하게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국 굉장히 친분이 깊은 분인데 저한테 거짓말할까요? 아니죠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평생을 맑고 깨끗하게 사신 분이라서 차라리 농담을 안 할지언정 제때 거짓말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식당에서 제가 얼마나 심심이 나든지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심심이 나서 손이 대다다다다 떨려가지고 근데 그날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너무나 심심이 나서 그래서 이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가끔 책으로만 불교 공부한 불자들이 불보살이 정말 있냐 없냐 관생보살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지장보살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기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 이런 의심이 섞인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런 건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정말 제대로 불교를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수행으로 경험으로 실천을 해본 사람은 이 불보살의 가피와 이 불법의 오묘한 세계에 결코 의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신 이 정지 스님이 그때 엄청난 인식의 대전환을 일으키셨대요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기도했대요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참성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 병이 낫지 않고 참성 공부할 수 없으면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하게 해주세요 라고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이렇게 출가해서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것도 나의 복이고 참성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큰 병이 찾아온 것도 내가 풀할 업보구나 먼저 제일 먼저 내가 이 업장부터 소멸하는 업장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날 이후로는 부처님한테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하게 해주세요 라는 구하는 기도를 안 하셨대요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과거 전생에서부터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하고 업장을 참회하는 순수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맑고 깨끗하게 사시는 그런 비군이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슈입니까?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급하고 답답할 때 진정으로 불보살림에 갚이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보살림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불보살림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다 알고 다 나를 보시지만 그때그때 내가 풀어야 할 시절 인연에 인과 응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원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한 만큼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보살림이 나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효과가 있든 효과가 없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과 보살림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이 신비한 경험과 가피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남았으니까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구룡사라는 절이 있대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본 데가 없네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구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구룡사는 못 가봤어요 옛날부터 아주 소문난 절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노스님이 평생 구룡사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어린 시저부터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구룡사에서 기도를 하시던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세 가지 신비한 경험을 하셨대요 그 세 가지 신비한 그 경험을 우리 불자들에게 남기신 귀중한 체험담이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구룡사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밤새워서 부처님 앞에 도량의 등을 환하게 등불을 켜놨답니다 지금은 전구를 켜놨잖아요 전구 형광등을 켜놓고 LED로 켜놓고 전구로 이렇게 부처님 연등을 켜놓는데 몇십 년 전에는 그걸 다 양초 초로 켰답니다 등불을 초로 켰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었대요 한 번 불타면 그냥 다 불이 번지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밤새워서 등불을 켤 때 연등을 켤 때 절에 있는 스님들이 밤새워서 잠을 자지 않고 각자 구역에서 혹시 화재 위험이 있나 없나 다들 눈을 뜨고 그 도량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도 젊으셨을 적에 부처님 오신 날에 밤새워서 등을 켰을 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큰 방에 앉아서 이렇게 등불 앞에서 혹시 화재 위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이면 엄청 바쁘잖아요 낮에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스님들이 다들 피곤해서 앉아서 등불 바라보다가 다들 꾸벅꾸벅 졸음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도 이렇게 등불을 지켜보다가 깜빡 이렇게 잠에 빠졌는데 자기도 뭐 이렇게 탁자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잠에 빠져서 자고 있을 때 아까 말한 호법신장 있잖아요 그 신중탱화에 나오는 머리에다는 투구를 쓰고 몸에다는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있는 큰 창을 들고 있는 구척신장 2미터에 달하는 호법신장이 꿈속에 딱 나타나더니 창을 딱 이렇게 앞에다 들이오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고 고함을 꽥 찌르더래요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고 고함을 꽥 찌르니까 고함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에서 확 하고 깼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딱 깨고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였대요 새벽 3시면 우리가 이렇게 절에서 도량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었다 늦었다 해가지고 내가 깜빡 잠들었나 보네 그래서 도량석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우리 불교에서는 도량석을 돌고 나면 새벽종성이라는 걸 하거든요 조그만 종을 땡땡 치면서 그 종성을 하는 새벽종성이 있는데 새벽종성을 할 때 쓰는 그 쇳종이 그 신중탱화 밑에 있었대요 신중탱화 탁자 밑에 있어서 이제 도량석 돌려고 이렇게 목탁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종성을 하고 그 망치를 들고 신중탱화가 있는 그 밑에 쇳종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느 신도가 그 신중탱화가 있는 신중단 앞에 등을 하나 올렸는데 그 신도가 올렸던 그 양초가 옛날에 양초가 그 질이 나쁜 게 많았대요 그 질 나쁜 양초가 녹아가지고 그 연등에 불이 붙으면서 탁자에까지 불이 옮기기 직전이었대요 그 순간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고 후다다닥 뛰어가서 양동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 신중탱화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가까스로 대화제를 막아냈답니다 그때 꿈에 꿈에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아직도 그러고 있냐 하고 고함을 안 지르고 계속 졸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다 홀라당 타고 하마터면 자기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께서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불이 붙는 시점에 신중탱화에 있는 호법신장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를 깨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야기 속으로나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귀신이 없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런 호법신장 호법신장이 없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노스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거라고 해요 또 두 번째 경험이 무엇인고 하니 이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절집에서 이제 절밥이 올라가셔가지고 큰법당 기도를 담당하는 큰법당 기도하는 소임을 맡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큰법당 기도하는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밑에 아랫방에서 당신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당신 방에 웬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더래요 머리는 백발에 아주 기품이 뛰어난 그러니까 산신각에 보면 우리 산신 있잖아요 그 산신각에 있는 산신 그림을 보면 머리가 허옇고 아주 그냥 기품이 이렇게 위험이 있는 기품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하옇고 기품이 뛰어난 웬 할아버지가 쓱 들어오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옆구리를 꾹 찌르더래요 꾹꾹 찌르면서 아직도 자고 있냐 웬 잠을 그리 자냐 하고 옆구리를 꾹꾹 찌르더래요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눈을 꾸면서 옆구리 찌르니까 꾸면서 눈을 번쩍 떴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 시간이 늦었나 하고 이렇게 큰 방 시계가 옛날에는 시계가 별로 없어서 큰 대중 시계를 큰 방에다 걸어놨대요 스님들이 다 보라고 그래서 아랫방에서 자기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몇 시인데 하고 이렇게 큰 방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새벽 1시더랍니다 새벽 1시인데 큰 방에 뭉게뭉게 막 그 퇴퇴한 연기가 막 새어나오더래요 불이 난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서 큰 방 안으로 들어가서 큰 방 뒤에 있는 아랫목 있죠 아랫목 아랫목이 있는 방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방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막 방에 불이 붙어서 막 연기가 막 뭐랑뭐라 올라오는 거예요 급히 이제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그 불을 껐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구둘장이었잖아요 구둘장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황토로 새로 발라서 그 황토에 습기가 있으니까 습기를 싹 없앤다고 그날따라 나무를 엄청나게 갖다 불을 지폈는데 막 방이 가열이 돼가지고 가열되다가 그 불씨가 확 튀면서 불이 붙은 거였던 거예요 불이 붙었을 때 새벽 1시에 누가 꿈에 나타나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여기 막 여기 불이 붙었으니까 뭔 잠을 그리자냐 하면서 자기 옆구리에 손가락을 꾹 찔러가지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안 깨웠으면 그 큰 방이 어떻게 되버렸다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자기가 참 평생 기도하면서 경험한 신기한 경험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험입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한국전쟁 6.25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신이 살고 있던 구롱사 큰 방에 굉장히 오래된 관세음보살 보살상이 있었대요 그 관세음보살님 보살상이 다 있었는데 이 관세음보살 보살상이 굉장히 고룩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상호가 아주 미묘하고 뛰어난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방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그 불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지고는 했답니다 근데 그 구룡사에 있었던 주지스님이 여러분 그 횡성이라고 아세요? 횡성? 네 횡성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우? 먹는 거 그래요 예 횡성 한우 유명하죠 많이 드세요 예 자 그래서 횡성에 그 구룡사 주지스님이 횡성에 그 조그만 포교당을 하나 줬대요 마을에다가 포교당을 줘놓고 그 구룡사 그 큰 방에 있던 오래된 관세음보살상을 허락도 없이 주지스님이 들고 가버렸답니다 횡성에 있는 포교당에다 모신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 구룡사에 오랫동안 구룡사에서 모시던 관세음보살인데 왜 들고 가냐 했다니 여기서 모시나 저기서 모시나 똑같은 절인데 뭘 그러냐 그리고 이러고 주지스님이 가져갔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원주 있잖아요 강원도 원주의 군수가 있었는데 강원도 원주 군수가 그 주지스님을 부르더랍니다 주지스님을 싹 부르는데 이 강원도 원주의 이 원주 군수가 별로 불심이 없었대요 불교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군수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거룩해 보이는 어떤 성인이 사악 나타나더니 거룩한 성인이 꿈속에서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이다 하더래요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인데 내가 원래 내가 있을 곳은 구룡사인데 지금 내가 횡성에 있구나 나를 구룡사로 보내다오 보내다오 하는 군수가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 꾸면 완전 대박 이러잖아요 이게 뭐지? 할 텐데 워낙 불심이 없어가지고 뭐 살다 살다 이런 잡꿈을 꾸네 뭐 이러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면 뭐 어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대요 워낙 불심이 없고 불자가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 똑같은 꿈을 꿨대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더니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인데 횡성에 있다 어서 나를 보내다오 보내다오 또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꿈도 넘겼대요 참 이 사람도 무려요 그러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도 참 고집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텐데 그러니까 무조건 3세판 몇 세판? 3세판 세 번째 꿈을 꿨대요 세 번째에도 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더니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인데 보내다오 보내다오 내가 횡성에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불심이 없고 무딘 원주 군수도 똑같은 꿈을 세 번을 꾸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세 번을 무시하면 그 인간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꿈을 세 번을 꿨는데 무시하면 아 이거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구룡사에 있는 주짓음을 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했더니 구룡사 주짓음에 사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님 놀랬을 거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대요 구룡사에 오래전부터 큰 방에 모시던 관세음보살님을 횡성에 포교당을 세워놓고 어차피 뭐 횡성에 있는 포교당도 절이니까 여기다 모셔도 되겠지 하고 모셨는데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이 원주 군수가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주군에 있는 걸 그렇게 다른 지역에 옮기면 되냐고 빨리 갖다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짓음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룡사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횡성으로 모신 것을 다시 구룡사 큰 방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구룡사에서 기도하던 스님이 다 목격을 하셨대요 그 주짓음이 횡성에다 갖다 놨는데 원주 군수가 세 번 꿈을 꾸고 주짓음을 불러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따져가지고 다시 갖다 놓은 이것을 다 옆에서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횡성에 있는 그 관세음보살님을 구룡사 큰 방으로 원래 모시고 난 뒤에 3일 후에 횡성에 있는 포교동이 폭격을 맞아서 사라져버렸다 폭격을 맞아서 사라져버렸다 대박 이거야말로 진정한 대박이죠 이와 같이 당신이 세 번을 이와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또 옛날 사람도 얼마나 순수해요 야야야 소문들었어 소문들었어 주짓음이 횡성 포교당에다 관세음보살 모셔놨는데 원주 군수가 세 번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다시 구룡사로 모셨는데 모시고 나서 3일 후에 횡성에 있는 포교당이 폭격 맞아서 사라졌대 관세음보살님이 그걸 다 아시고 자기 돌려보내달라고 하신 거잖아 만약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옛날 분들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불사공양을 올렸는데 그 불사공양을 올렸을 때 이 원주 군수도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십시일반해서 구룡사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위한 큰 불사공양을 올릴 때 불심이 없었던 원주 군수도 큰 돈을 희사하고 보시해서 관세음보살님 앞으로 크나큰 불사시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룡사에서 평생 기도하셨던 노스님이 당신이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스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꿈이란 건 믿을 게 못된다 자기가 비록 그런 신비한 꿈을 꿨지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에 집착해 본 적은 없다 다만 집착할 필요가 없는 자기가 경험한 이 꿈 얘기를 구제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한테 기도한 가피가 분명하고 역력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지 결코 꿈에 집착하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수행을 한다는 것은 신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진정한 목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함이고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함이고 내 선업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가 기도하면서 너무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미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통해서 이 광호스님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가끔씩 던지는 것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라도 듣고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셔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이런 어떤 이적과 어떤 미묘한 영험과 효엄과 가피가 담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속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삶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